아름답고 말고요 와 윤상아 아닌가요? 론칭 현장에 참석한 셀럽들 좀 만나볼까요? 꽃미남 현중씨 안녕하세요 김희애씨도 반가워요 와 오늘 스타일 정말 멋진데요 김혜수씨는 올블랙으로 시크한 매력을 뽐내셨네요 헬로우 서영씨 오늘 룩의 포인트는 스킨톤인가요? 굉장히 우아한데요 혜영씨는 미니드레스를 선택했네요 마지막으로 멀리보드 빛이 나는 차승원씨인데요 승원씨는 카디건과 카고 팬츠로 감각적인 캐주얼 룩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모델들의 밍글링 쇼가 시작했습니다 포즈박스 위에 올라가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의 모습 신선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몬테제모로 저는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의 발표한 커리아에서 이 번째는 한국의 시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존재해서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의 Eco정에서 이 모델를 가성향으로 aj waist에든 하나입니다 저는 이 모델의 가슬리 사항에서 가장 having a Style 그는 굴대가 Lesoth's 조사에 맞춰서 그는 성희룡이 보기에는 그룹인지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marks하고 가장 멋진 것입니다 가장 멋진다 이 시계는 남자들과 여자들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기술입니다.